수영이 춤 칠 때 쪼가 있어. 그런 쪼는 좀 줄여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매력 벗어나고 머리를 자꾸 막 이렇게 쳐. 안무가 그냥 허리만 이렇게 부르는 건데 막 이렇게 머리가 찰렁거리죠? 안무가 넘어가기까지 해야 돼. 약간 이렇게? 얼굴이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많이 움직여. 숱이 정말 많아서. 내가 센터에 오는 그 안무는 내가 센터에 오는 그 안무는 내가 센터에 오는 그 안무는 저희들이 가운데대. 나우리랑 내 파티야 거기. 내 파티니까 어필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원래 이렇게 추는 안무였어. 근데 이게 별로 안 신난다고 신나게 하라는 거야. 머리를 돌리라고 했어. 머리를 써야지.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뭔가 이렇게 다 한 것 같지가 않아.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. 나도 할 수 있어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나도 할 수 있어. sten지